사무실도 없이 건설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한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미자격 업체들을 계속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에 입찰을 신청한 한 건설업체. 도관계 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보니 그 자리엔 건설사가 아닌 부동산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건설공사 수주만을 위해 급조한 부적격 건설사입니다.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적발됐고 이왕신은 해당 건설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06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298개 업체를 사전에 단속했는데 모두 31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에서 10억짜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 대상 3순위 업체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한 겁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사무실을 불법으로 중축해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적격 건설사로 판명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 수사의뢰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